단지 쿠리코가 일본사람이라 걱정되는 건 하나 있지 말이 없어지는 적도 가끔 있고 그때는 약간 슬픈 마음이 있는데 신발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장되네 뭔가 지금 조카일까요? 뭐라고? 지금 조카일까요?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조카일까요? 몬스터왕 안녕하세요 모르는 세스코 게임을 받은 곳 저는 쿠리코입니다 자기소개 자기소개? 어디 보고 아무도 보고 싶은데 보고 안녕하십니까 쿠키커플 경식이 엄마 황정숙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요? 저요 아 김경식? 우리 아들 김경식? 엄마가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밝고 멋지고 개그 센스도 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많은 게 있는데 뭐 엄마 아빠한테 기쁨을 주는 아들? 자절구리한 실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커준 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뻔하지 않냐? 아니 진짜 왜 허무하게 생각했을 때 머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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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이나물 머이나물 저와 처음 만난 순간 기억나는 대로 모든 걸 한번 말해보세요 저와 처음 만난 순간 경식을 처음 만난 순간 뭐 태어났을 때인데 그 신생아실 창문에서 봤지? 창문에 봤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나?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후쿠오카 후쿠오카에서 미야사키까지 버스 타고 갔잖아요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 맞아요 비행기도 늦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오랜 시간 이도했으니까 생각보다 크하다 크흑하다 동그랗고 아우 진짜 못생겼다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았고 이어가 됐어요 아 하나도 몰랐어 아 못생겼다 그것만 저에게 미안했던 적이 있나요? 그래도 많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경식이 걸어가는 과정이 엄마가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생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왜 문과 이과를 나눌 때도 넌 죽어도 이과 가야 된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일본에 있을 때 싸웠던 데 다 미안했었어요 싸움만 해도 엄청 스트레스가 있는데 플러스 외국이잖아요 어디에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나 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지금은 이렇게 느껴요 저희가 싸우면 뭐 갈 데도 없고 저와 있었던 추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뭔가요? 다 기억이 났는데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 뭐가 있을까? 그럼 행복했던 추억 행복했던 추억 제가 아직도 한국말 하나도 몰랐을 때 한국에 같이 갔던 여행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자기가 하나하나 설명해줬던 기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런 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은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는 일본말을 하면 こんにちは 그리고 가이드 그때 자기가 멋있게 보이고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경식이가 수학 1등 했다고 그랬나? 하나 틀렸다고 했는데 엄마가 뻥치지마 그랬더니 진짜였어 그때 와 그때 너무 편하게 저도 농담도 많이 할 수 있고 다음 모두가 왔다시니 추모크스 회장 그래서 저도 와 맛있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재밌는 여행이었어요 첫 학부모들 모임을 갔는데 엄마들이 그랬어 경식이 어디 학원 다니냐고 그럴 때 오오 이런 생각이 있었지 근데 행복하다기보다는 오오 기억에 남고 저로 인해서 외국인 가족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전혀 그런 구분 없는데 엄마는 엄마는 전혀 거부감도 없고 그냥 며느리가 새로 들어온 으로 해서의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정답일 것 같아 외국인이어서의 거부 반응은 일도 없어 특별하게 뭔가 외국인 가족이다 이런 것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오빠도 결혼했잖아요 일본사람은 일본사람이라도 고민이 많이 있는 것도 보고 비슷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단시 쿠리코가 일본사람이라 걱정되는 건 하나 있지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니까 혹시 지진이 나서 아니 쿠리코가 한국에 살아도 쿠리코 쪽에서 지진이 나면 쿠리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쿠리코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 그것만 생기지 과연이 불편할 때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너무 많지 너무 많지 하지만 뭔가 한국말도 잘 할 수 있을까 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엄청 생각해서 말이 없어지는 적도 가끔 있고 그때는 약간 슬픈 마음이 있는데 저는 잘하는 사람인데 말이 없어지지 엄마는 참 그거 하나 있었다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혹시 너네 아이들이 힘들어질까 아이들은 어른하고 틀려서 조그만한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정도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뭐 요즘은 다문화 가정 많으니까 외국인 가족이 생겼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또 있었을까 그치 일단 쿠키쿠플 영상을 먼저 본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지 경식이가 아깝다 근데 엄마는 경식이가 아깝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왜 왜 아깝다고 생각했지 물론 사람들이 경식이가 아깝대 경식이가 더 잘생겼다는데 엄마는 계속 보면 볼수록 아니라는 거지 그러고 했다가 오 잘 만났다 잘 만났다고 하고 물론 뭔가 감자 놀랐어요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오 진짜 왜냐면 뭔가 제가 차유로운 성격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고 하면 외국인 외국인 그래서 가장 경식이 결혼했다고 자기가 지금의 남은 신기하게 생각을 하지 뭐 일본 사람이라 전혀 오히려 엄마 주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설마 대놓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겠어 뒤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엄마한테 대놓고 안 하겠지 근데 대놓고 하든 말든 엄마는 남신경 사실을 크게 안 쓰잖아 제 친구들도 많이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했는데 와이프 입장 엄마 입장으로서도 저한테 힘들 때가 많이 있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어도 뭔가 육아에 대해 엄청 부부싸움도 하고 그래서 뭔가 어느 선택을 해도 뭔가 힘들겠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외국인 가족을 위해서 바뀐 게 있어요? 없는데? 아 그건 있다 이제 있네 있네 아 없는 거 같은데 딱 생긴 거 있어 쿠리코가 이제 한국 음식도 잘 먹지만 어 이거는 쿠리코한테 이만해 맛을까? 막 이 생각을 하게 돼 음식 할 때 예전에 음식을 막 맵게도 하고 칼깔하게 했는데 지금은 부드러운 걸 많이 하잖아 되도록이면 된장국 위주로 청국장도 끓이고 그러니까 청국장 좋아하니까 쿠리코도 타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일본 생각도 나고 하는데 음식을 해도 어떻게 입에 맞는 걸 자꾸 해주고 싶고 일본인 가족이라면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매너가 있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산식인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빠님한테 아빠님 밥 먹었어? 라고 했는데 아빠 깜짝 놀랐잖아 그때 식사하셨어요 드셨어요 이런 것도 배우고 나서 약간 재미는 없었지만 그치 따라하지 룰이 많아지는 거죠 머릿속에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배웠어요 문화 차이나 말투 차이가 있으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됐어요 이런 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쿠리코의 대답을 해보니까 쿠리코는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답한 걸 분석해보니까 엄마는 저를 꽤 사랑한대요 누가 누가 판단했어요? 동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죽기 전에 저랑 꼭 해보고 싶은 게 혹시 있다면? 죽기 전에 저기랑 아마 제가 먼저 죽는 영상이라서 여행? 어디로요? 구체적으로 그냥 엄마가 여수나 남해나 그런 쪽 좋아하니까 그냥 여행가서 그냥 편안히 쉬다 오는 거 힐링하러 가는 거 도영상을 찍고 싶어요 도영상을 찍고 싶다고? 네 그리고 진짜로 죽기 전에 도영상을 찍고 싶어요 재미있는 여행도 가고 싶은데 여행 가려고 한다면 브이로그 왜냐면 가끔 뭔가 쇼츠 이런 데에서 노인부부가 요리하면서 이거 라이브하는 거 그런 거 외국에서 이런 부부가 되고 싶고 마지막까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어요 늙었을 때 어떻게 웃어요? 늙었을 때 웃음소리 이만 하하하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이빨도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